안녕하십니까 언론인 여러분 점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경기도교통국장 김상수입니다 전 도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더경기패스가 5월 1일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정식 개통 예정인 GTX-A와 관련하여 5월 시행 예정인 더경기패스의 할인 혜택과 함께 더경기패스 추진 상황에 대해 1,400만 경기도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더경기패스는 GTX-A 요금도 최대 30% 환급해드립니다 오는 30일부터 수소 동탄 구간에 GTX-A 노선이 본격 운행에 들어갑니다 버스로 90분 걸리던 수소역 동탄역을 19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교통수단입니다 GTX-A의 요금은 다른 대중교통보다 다소 높게 채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요금 3,200원에 5km마다 250원씩 추가되어 수소에서 동탄까지 요금은 4,450원입니다 경기도는 GTX-A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더경기패스에 GTX-A 요금 할인을 최대 30% 할인 적용합니다 더경기패스를 이용해 수소 동탄 구간을 이동하는 경기도 20,30대 청년이라면 4,450원의 요금 중 30%인 1,34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평균 40회를 이용할 경우 매달 5만3천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은 20%, 저소득층은 53%의 할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더경기패스는 GTX는 물론 기존의 시내버스, 광역버스, 지하철, 신문당성의 이용요금을 환급해드리는 경기도의 교통비 지원 정책입니다 올해 12월부터는 GTX-A 카즈 운정역에서 서울역 구간을 시작으로 GTX-B, C 노선 등이 차례로 개통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출퇴근 시간 30분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잇따른 GTX 개통과 함께 더경기패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편리하고 저렴한 이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경기패스는 경기도 31개 C군과 함께합니다 경기도는 작년 10월 더경기패스 사업 발표 이후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및 설환계 C군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K패스와의 CD10 시스템 연동 개발을 비롯해서 4차례의 C군 회의를 통해 사업 설명, 추경 편성, 홍보 계획 수립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경기도는 개별 시군의 기후동행카드 참여와는 상관없이 서로 한계 모든 시군과 함께 더경기패스 사업이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는 4월 1일부터 더경기패스 도민지원단을 운영합니다 도민지원단은 경기도 교통국장을 중심으로 서란기 시군 교통관련 부서와 도내 민원 및 홍보부서 시스템 개발 유지 담당 업체, 경기교통공사 등으로 구성 운영될 예정입니다 5월 더경기패스의 본격 시행 전까지 시스템 연동 개발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업체와의 상시적인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공버스 래핑 광고를 시작으로 지역 내 버스 정류장, 지하철 역사 및 SNS 등을 통해 도민들이 더경기패스에 대해 상세히 이해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란기 시군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 시행 초기 도민들의 혼란 방지와 군군증 해소를 위해 도내 120번 콜센터 등 민원부서와 서란기 시군 담당 부서에 민원 응대 매뉴얼을 배포하고 교육할 예정입니다 더경기패스는 경기도민 맞춤형 교통비 지원 정책입니다 교통비 지원 정책은 수도권 시민의 실생활에 직접 맞닿는 생활 밀착형 정책입니다 더경기패스는 경기도민의 통행 패턴과 교통 현실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교통비 정책입니다 5월 K패스와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울, 인천과 합심해 2,600만 수도권 시민을 위한 교통비 지원 정책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인천시가 수도권 교통국장 실무협의회에서 제안한 수도권 대중교통비 지원 방안 공동연구에 적극 참여해 수도권의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정책 발굴에도 함께 노력할 계획입니다 교통비 지원 정책에 정답은 없습니다 오직 지역민을 위한 맞춤형 정책만이 있을 뿐입니다 경기도는 서울, 인천과의 상생 협력과 더불어 경기도민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도 교통비 지원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국 기자입니다